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금방 판매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특표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팬 방송 무척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샤이니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아 네 일단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저희 사랑해주시는 샤이니월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또 이 앨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수만 선생님 또 감사드리고 저희 매니저 형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스타일리스트 형도 고생 많았고 저희가 참 오랜만에 앨범을 준비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요즘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. 빈자리가 아직도 엄청 크고요.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샤이니월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수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봤고 또 다음에 보면 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 그럼 저희는 앵컬송과 함께 이만 인사드릴까요? 700회 동안 앵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월드험범 K-POP 차투쇼 앵컬 투다운 안녕 감사합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책이 사울 겨울 Don't call me I don't want you back Don't call me Don't call me I'll say you're in your life Don't call me Don't call me 너는 쉽게 포기 못해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해 온종일 내 이름만 서치해 매일 적금을 찾아 핥다대 내 아침을 망치곤 해 급했다는 뻔해 관심 꺼둘려 I know where you came from 그때는 나의 샤리 사라져 줄래 저리 Don't think about calling 넌 못 버티겠지 집착뿐이겠지 나처럼 잘한 사람 없을 거니까 너도 참 피곤해지 전부 꾸면 해 네 머릿속 왜 나 어디로 왔을 거니까 Don't call me Don't call me Don't call me You're the one